안녕하세요. 저는 일터에서 반도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레스토랑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관리자로서 비합리적인 업무 요청을 받을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마진을 최소화하고 흘려보내다 보니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구하니 주님께서 10년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소 거친 건축 현장 환경에서 선한 말과 방법으로 결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일터 선교회에서 진행한 소명 아카데미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마음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REAL, 리얼이라는 모토로 결정의 기준을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기에 길이를 재거나 무기를 달 때도 정직하게 하여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저의 일터가 선교지라는 소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는 다른 곳에 있지만 우리 모두는 일터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일터 선교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올해부터 소나목자교회의 비전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닮아가며 나아가는 성교적 공동체라고 비전을 선포하고 시작하였습니다. 네 군데에 선교 영역이 있습니다. 4N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Next, 다음 세대, Neighbors, 이웃, North, 북한, Nations, 열방 이 네 개 영역이 우리가 선교 영역으로서 선교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일상의 선교, 삶으로서의 선교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이 사실은 우리의 선교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자는 것이죠. 왜 선교를 하는가?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유의 주요, 창조주의 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를 하여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열방이 예배를 하게 되면 선교는 그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적인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해서 나의 제자를 삼아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미존도 종족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는 자가 없이는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인데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도 가고 인도도 가고 남미도 가고 이렇게 선교를 가고 혹은 또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선교팀을 후원하고 또한 민족도 종족의 언어를 가지고 번역을 해서 선교는 그들의 언어로 증언하고 전달하고 가르치고 이런 선교를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것, 파성하는 것, 이 모든 일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선교의 사명이죠. 그러나 이것만이 선교라고 하면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선교는 좀 거리가 먼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용어를 좀 정리해야 되는데 선교하는 삶과 선교적인 삶은 비슷해 보여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단기 선교를 가고 하는 것은 다 선교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상 자체가 선교지기 때문에 일상에서 선교를 감당하는 것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고 돈을 벌고 쓰고 직장에서 일하는 그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지상 대위임령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가정씩 새로운 선교사님을 파송해서야 지상명령을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의 선교사로 일상의 선교사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또한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혹은 또한 대학생들이나 또는 카페에서 바리스타를 일하시는 분들이나 서빙을 하시는 분이나 또한 지식 노동자나 육체 노동자나 모두가 다 일상의 선교사로 우리가 부른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명한 사람들을 위해서 번진 것이 아니라 바로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는 확장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서 저주를 풀고 압박을 풀고 해방케 하는 그 권세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시작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그렇다면 질문은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냐라는 거죠. 우리의 예루살렘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성남, 광주, 분당, 서울 이 지역이 우리의 예루살렘이죠. 바로 여기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한국의 지구 반대편이 맨날 남미라고 해요. 남미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땅끝이죠. 그런데 남미가 볼 때도 이곳이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예루살렘이면서 동시에 땅끝이 될 수 있어요. 게다가 지금 한국에 디아스포라 이주민들이 약 23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민족들이 오히려 왔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의 곁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이곳이 땅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에서 이미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빛이다. 자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소금이라고 했을 때의 전제가 있어요. 세상이 썩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부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빛이라고 했을 때에는 세상은 어둡다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 너희가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미류라서 고기에 뿌리게 되면 고기에 독특한 맛을 냅니다. 그리스오인들이 소금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만났을 때,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 정체성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오인 이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방부제 역할이에요. 고대 사회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지중해 기후가 덥지 않습니까? 고기가 또한 생선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려놓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소금이 되어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맛을 내고 조물의 역할과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라는 우리 그리스오인들에게는 사회적인 공적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른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리스오인들을 바로 세상을 떠나 살지 않고 수도원 가서 살지 않고 무인도에 가서 살지 않고 세상 안에서 도피하지 않고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유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이 보내다가 미시오에서 나온 단어인데 미션 그래서 성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실상 성교사로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세상에 성교사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라고 보낸 거예요. 마틴 루토가 그리스오인의 자유라는 논문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오인은 이웃의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제2의 그리스도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멋진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자 작은 그리스로서 그것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오늘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만약에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지간해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해요. 이 염화나트륨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화합물이라서 어떤 공격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느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불순물과 혼합되어 오염될 때 바로 소금은 그 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미네랄이 섞이게 되거나 그러면 독특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음식에 쓸 수 없게 되고 그렇다고 비료에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버려지게 되면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인들이 바로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서 끼리끼리 은둔할 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금이 고기에 뿌려져야 되는데 음식에 뿌려져야 되는데 소금통 안에만 머물러 있을 때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그러나 월요일이 되면 먼데이 크리스천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침투해야 됩니다. 고기 속으로 썩어가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머물러 있으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방식은 세상 속으로 침투하였지만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똑같이 동화되어 순응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점이 없는 것. 세상에 물들어버릴 때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예수를 할 때에 물론 맞는 것이라면 예수를 하겠지만 아니라고 할 때는 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상이 다 노라고 할 때에 예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오인은 그리스오인으로 다운 정체성과 가치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세상 속으로 침투하여 거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그리스오인은 그리스를 닮은 성품이 드러나야 됩니다.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비즈니스를 할 때에 바로 이 사람과 내가 비즈니스를 해도 될까를 알아볼 때에 쓰는 방식입니다. 같이 식사를 해보면 웨이터가 와서 물을 따라주는 경우가 있고 반찬을 교체하거나 음식을 갖다주잖아요. 그럴 때 종종, 가끔 물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괜찮습니다 하고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넘어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버럭 화를 내면서 똑바로 안 하냐고 이렇게 소리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는 않더라도 이 웨이터를 마치 종불이듯이 표현을 마치 하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웨이터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소리친 사람은 크리스천이에요. 이 크리스천이 말하는 복음을 이 웨이터가 들을까요? 여러분 안 들을 겁니다. 아무리 그 복음의 메시지가 좋아도 전하는 메신저의 성품과 말과 언행이 주님을 닮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귀귀려 듣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이터의 법칙은 웨이터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과는 비즈니스를 하지 말아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능력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인격적으로는 덜 성숙한 사람일 수 있으며 사람을 도구로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웨이터의 법칙입니다. 이 웨이터의 법칙에 우리 그리스인들은 다 통과하겠죠? 뭔가 씁쓸한 웃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이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두운데 그리스인들마저 그 어둠에 물들어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요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빛을 켜라. 등불을 켜라고 합니다.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라고 하잖아요. 불을 켜야 된다. 어둠에 계속 똑같이 있지 말고 어둡다면 불을 켜라. 그래서 그것을 말 아래에 내려두지 말고 등룡 위에다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빛일 수 있도록 그것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어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빛이신 주님 주님이 우리 안에 고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막 분노하고 소리치고 거친 언행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거듭나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언어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타인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고 주님께서 죽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므로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빛이 바로 그 그리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상의 성교의 기초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행당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지 항상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소금과 빛에 대하여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산상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밤에 집이 어두워졌다고 집이 어두워진 것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가 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해야 될 것은 빛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고기가 상해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고 왜 고기가 썩었냐고 아무리 고기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박테리아가 번식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질문해야 될 것은 소금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어두운 밤이나 악취가 나는 생산처럼 부패한다면 사회가 부패했다고 사회를 탓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물어야 될 것은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세상이 부패하고 세상의 어둠이 만연한 것은 여러분 성경이 이미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탓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인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거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 왜 정치가 이러냐 왜 이런 악법이 생겼느냐 왜 다음 세대가 마약에 빠져가고 교회를 떠나가느냐 그렇게 말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과연 우리는 그때의 그 악법이 제정될 때 우린 뭘 했냐는 것이죠. 그리스인 정치인은 뭘 했느냐 우리는 과연 누구를 뽑은 것이냐 우리는 이것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세상이 잘못된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그리스인들이고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비판은 합당하게 겸허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소금통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지 아니면 세상과 너무나 똑같아진 것 때문에 맛을 잃어버린 것 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착한 행실을 비추라는 거예요. 자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을 비춘다는 것은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보금을 전하기에 앞서서 보금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추락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을 수가 있나? 믿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인들의 착한 행실은 보금 전포와 무관하지 않아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인들이 부정직하고 그의 언행이 거칠고 그 사람을 비인적적으로 대우한다면 아무리 메시지가 기쁜 소식을 할지라도 그것은 전달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인들의 영향력은 우리들의 성품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메시지만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사도들이 담대하게 보금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품으로 말했습니다. 어떤 성품일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 이것이 세상과 다른 성품이었어요. 바로 그 성품을 바탕으로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인들의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 하려면 먼저 그 짠맛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금이 전파되기 위한 가장 좋은 환경은 그리스인들의 선한 행실을 바탕으로 하여 보금이 전파된다는 것이죠. 착한 행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다 착한 행실입니다. 다 다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일터 성교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마크 베터스니스는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부탁합니다. 영어로는 please라는 단어죠. 겸손과 배려의 언어입니다. 무엇을 이렇게 요청할 때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lease라는 표현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령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sorry. 공감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린 너무나 제 마음이 아프군요. I'm so sorry 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sorry예요.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thanks. 감사와 베품이 언어인데 이거는 당신의 존재가 내게 힘이 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바로 감사의 언어죠. 이 그리스인들이 이 세 가지 단어 어렵지 않죠? please, sorry, thanks. 이 세 가지 단어만 제대로 쓴다 하면 세상은요. 벌써 뭔가 다르다라고 느낄 거예요.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고맙다고 표현하지 그렇게 다가갈 수 있을까 뭔가 다르다고 벌써 느낀다는 것이죠.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 일터에서 착한 행시줄 하나가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 사실 세상에서 사기와 부정직은요. 죄라기보다는 지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미련하게 정직하게 하지 마라. 속여야 된다. 감춰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 비즈니스계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주 일반화 되어 있죠. 그런 문화에서 다 예스라고 할 때의 노라고 하는 이 정직의 문화를 세운다고 하는 것 너무나 귀한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준장부 쓰지 않고 정직하게 세금 보고하고 야 내가 나라에 이렇게 기여를 한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거짓 저울을 쓰지 않고 실제로 필요한 재료보다 더 쓰지 않고 싸게 원자재를 구매한 다음에 마치 더 비싼 것처럼 청구하지 않는 그런 정직의 문화를 누가 하겠어요. 그리스도인 외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일터에서 착한 행실 중 하나는 탁월함입니다. 이 착하다 선하다 좋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일을 잘 안 하고 꾀를 부리고 혹은 일을 하더라도 뭔가 일이 뭔가 부실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 메시지 여러분 듣겠습니까? 뭔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진 일을 맡겨진 제품을 잘 감당할 때에 그것 자체가 착한 행실이 되고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신뢰성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고 공유를 얘기하지만 탁월하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스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2장 9절인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이 있는데 덕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잖아요. 영어로 보니까 excellencies라고 탁월함 하나님의 아름답고 탁월하심 그것이 언제 드러나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며 그것이 제품이든 그것이 가구든 그것이 어떤 의료 기술이든 무엇이든 간에 감당할 때에 탁월하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오인들이 종종 은혜로 합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곤 합니다. 은혜로 합시다 무슨 뜻이죠? 대충 합시다 넘어가자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동의어가 원래 아닌데 거의 그렇게 쓰여집니다. 아유 은혜로 합시다 덮자는 거죠 괜히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뜻이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고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인데 사실 그리스오인이라면요 여러분 탁월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목수셨어요. 예수님께서 의자와 탁자를 만드셨다면 어떻게 만드셨을까?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창조주의 손길이 스며든 탁자와 의자 한 번 만들어지면 절대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어떤 기울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딱 맞는 그런 의자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오인 목수와 안민 목수의 차이가 뭘까요? 크리스오인 목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술을 마시지 않고 그런 것이 크리스오인 목수일까요?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믿을만한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가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차 없이 완벽하게 정말 정직하게 재료를 써서 만들 때 그것이 크리스오인 목수의 역할인 거예요. 돌아가신 팀켈러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크리스천 기장 비행기를 모는 크리스천 기장과 안 믿는 기장의 차이가 뭘까? 이런 얘기를 실제 사건을 근거해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1989년 2월 24일에 뉴질랜드로 가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기가 호놀룰루 공항을 출발해서 한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보잉 747 비행기였는데 상공이 2만 2천 피트 굉장히 높죠? 거기에서 화물칸 앞문이 뜯겨 나가면서 항공기의 옆구리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승객 9명이 허공으로 빨려나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파편 때문에 오른쪽 엔진 2개가 날아가게 돼요. 비상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도착지까지 가려면 거의 다 오긴 했지만 그래도 200km 아직 더 남았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해야 되는데 당시의 기장이 크리천이었어요. 데이빗 크로닌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온갖 지혜와 38년에 걸친 비행 경험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짜냅니다. 최선의 판단을 내리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지 정말 그 짧은 순간 안에 정확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놀랍게도 모두가 안전하게 착륙을 합니다. 승무원들과 승객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건 기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서특비를 하면서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 끔찍한 사고가 벌어진 다음에 며칠 뒤에 어느 기자가 이 기장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화물칸 문짝이 날아가는 순간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이 크리천 기장이 첫 번째 얘기한 것이 잠깐 승객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걸 얘기해요.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인데 곧바로 저에게 맡겨진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크리천 기장이 승객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욱 결정적인 문제는 이거였어요. 승객 전체를 전체의 생명을 책임지는 기장으로서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기체를 안전하게 조정할 만큼 탁월한 능력을 갖췄느냐 이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게 기체를 착륙시킬 수 있는 그 숱한 시뮬레이션과 훈련을 받았을 텐데 그런 능력을 갖췄느냐가 자신의 승객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고 싶다면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탁월한 기장의 운전 실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탁월한 솜씨는요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고 탁월한 것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환자가 죽어갈 때 필요한 것은 기도와 더불어 그 원인과 그 암세포와 그 종양을 찾아내서 정확하게 도려내어 할 수 있는 의사의 탁월한 솜씨 그것이 생명을 또한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터에서 탁월함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의 그 탁월하신 아름다운 덕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선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술계나 의료계나 서비스업계나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홍이삭이라고 하는 분이 가수죠. 싱어게인 시즌3에서 무명가수전 최종 우승을 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좀 보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굉장히 은혜롭게 잘 부르세요. 성교사님의 아들인 것이 밝혀졌어요. 아, 성교사님의 아들이고 10년간 무명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노래에 어떤 탁월함이 있어요. 음색, 고음 처리, 곡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참 은사가 있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거를 갖고 낸 겁니다. 그분이 자신이 작곡한 또 작사한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다른 곳에서 1년 전에 이미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세상이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그러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라. 찬성과 같이 이렇게 엮어진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인데 예배 후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듣고 싱어게인 우승을 한 걸 보고 안 믿는 분들이 역시 이 찬양을 찾아서 들은 거예요. 홍이삭이 부르니까. 그러면서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어떤 분이 저는 교회 다닌 적이 없는데 이상님이 담담하게 부르는 이 하나님의 세계 찬양을 듣다 보니 울컥한 감동을 주네요. 노래하는 선한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서 나이든 이 노인네가 처음으로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우승!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안 믿는 분이 안 믿는 분이 이분이 우승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대. 어떤 분은요 아마 제가 교회 나가게 된다면 이 곡 때문일 것입니다. 안 믿는 그분의 마음에 뭔가 먹먹해지며 교회 나가게 된다면 이 노래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종교는 저는 다르지만 너무 아름답게 들리네요. 아름다운 홍이삭님이어서 그런가 봐요. 이분 남자입니다. 멋진 홍이삭이 아니라 아름다운 홍이삭님이어서 메신저가 신뢰가 되니까 그의 메시지 그의 가사 그의 노래 그의 고백이 자신의 마음을 울렸다는 겁니다. 메신저가 신뢰가 되니까 메시지도 신뢰가 되는 것이고 그가 찬양하는 그분을 나도 알고 싶다.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삭씨가 연습을 많이 했을까요? 굉장히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탁월하심을 노래하는 그 모습 행복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 정지, 경제, 사회, 문화, 의료, 과학, 교육, 서비스 모든 영역 속에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정말 탁월하게 잘 감당해 낼 때에 사람들은 물을 거예요. 마치 홍익상씨에게 느꼈던 그 마음처럼 그가 하나님을 노래한다면 나도 그분을 좀 믿어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 무엇이 당신이 이렇게 노래하게 합니까? 무엇이 당신을 하여금 조금은 세상과 다른 길을 걷게 하십니까? 아니 더 어려운 길을 왜 굳이 가려 하십니까? 라는 궁금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마음이 그리스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면 그렇죠? 세상과 다른 길을 가다 보면 너의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강건적으로 맞게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겸손함으로 그렇게 대답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메신저에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나도 그분을 다루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소금은 갈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은 사람들의 갈증을 일으켜요. 궁금증을 일으킵니다. 무엇이 저 사람을 하려고 하면 저렇게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 무엇이 저 사람을 하려고 하면 저렇게 담대하게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일까? 저 끝에 뭐가 있길래? 누가 있길래? 그런 것일까라고 하는 갈증이 일어나게 하는 이것이 바로 누구죠?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의 소금이요. 세상 속의 피츠로 부른받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이 성교 하나님의 성교에 우리의 동역자를 우리는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초청해 주신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립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성교지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또한 땅 끝이기 때문에 부르신 곳에서 진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며 일상의 성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드립니다. 난 아름다운 이